여러분 하이 헬로 안녕 저번에 여러분들이 엄청 예쁘다고 해주신 엄청 예쁘다고 해주신 날 있잖아요 그날이 사실 결혼식장에 가는 날이었어요 말씀을 드렸나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식장 가는 날이었거든요 오늘도 결혼식장에 가는 날입니다 결혼식.. 얘기했던 것 같다 결혼식에 많이 갈 나이가 되어서 네 오늘도 결혼식에 갑니다 오늘은요 가방탕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시켜가지고 이게 가방인지 아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태모에서 제가.. 어? 이거 태모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쉰에서 핑크색 가방들로만 한번 구입을 해봤거든요 좀 쓰잘데기 없는 것들도 좀 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건 키틴인데 키티 집게핀이에요 집게핀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찍고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거든요 귀여운 키티 집게핀 이렇게 있고요 이건 안경인데 지금 제 방 상태가요 이런 물건들이 조금만 더 오면 빵! 하고 터져버릴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거 사는 거는 못 참죠 진심 진짜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지 않나요? 이런 거? 너무 귀여워서 핑크색 템으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좋아 좋아 알렉스 그때 이거 담을 때 약간 핑크에 묻혀있었어요 왕 리본 핀인데요 반묶음 할 때나 이렇게 포니테에 묶을 때 이렇게 있으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그냥 후다닥 딱 넘어갈게요 이거는 리본 집게핀인데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냥 꼽는 거 아니고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꼽는 그런 거 있죠 촬영할 때 쓰려고 샀습니다 평소에 하고 다니진 않아요 저 그렇게 그렇게 나이값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평소에 하지는 않으니까 오해는 사절입니다 아시겠죠? 이 상자는 뭐예요? 가방 가방을 다 비닐봉지에 왔는데 얘만 박스에 남겨요 얘는 휘인에서 비싼 가방이에요 비싼 가방 아마 한 8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살신키스나 이런 데 가방도 막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잖아요 휘인에서 한 8, 9만원대 하는 가방을 한 번 사봤는데요 예쁘잖아 어머 예쁘잖아 가방 느낌이 너무 좋아요 무슨 슬라임 같아요 진짜 이 느낌을 우와 가방 느낌 진짜 좋고 짜잔 이런 백이고요 이렇게 끈도 이렇게 있고 이런 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건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잖아 완전 멀쩡한 가방이잖아 안에는 많이 수납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멋집니다 이 가방 진짜 예쁘다 에휴 그러게 잘했다 역시 돈이 최고요 돈이 좋아 인생은 역시 돈 돈이 최고다 다음 가방입니다 기대는 살짝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겠어 이 핸드백 뭐야? 왜 이렇게 귀여워? 뭐야? 이렇게 들고 다니는 클러치 느낌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안에 수납도 진짜 많이 될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귀엽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가방인데 너무 괜찮잖아 왜 이렇게 괜찮은 거야? 왜 나 이렇게 괜찮아도 되는 거야 지금? 다음입니다 잠깐만 끈이 어디 갔지? 끈이 안에 있었는데 깜짝 놀랬잖아요 끈 없는 줄 알고 근데 냄새가 음 스고이 냄새가 진짜 시국창 냄새가 나요 여러분 진짜 도저히 이거 끼는 방법은 모르겠고요 이 끈만 달았거든요 근데 이 끈만 단 게 더 예쁜 듯 그쵸? 이거 리본 빨리 묶어줄게요 resonate 아 세상 귀찮게 하네 정말 쌍가격에 내가 뭘 바라겠어 뭘 바라게 써 이분 한 3가닥만 묶어줘면 되는 3가닥만 귀여운 핸드백이 되었는데 어허허허헤하 약간 발레 코어 같은 느낌도 나면서 heated 문장이 엄청 귀엽지 않나요? 어 그거 가죽이 막 엄청나게 안 좋은 그런 느낌이 borg 세 Blow 앵색 냄새가 정말 구려요 괜찮죠? 캐주얼하게 입을 때 핑크색으로 프린트어주고 싶을 때 이 가방 메면 귀여울 것 같아 나 요즘... 나 이번에 쇼핑 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가방들이 다 너무 멀쩡하게 예쁘잖아. 이게 이렇게 앞주머니도 있고요.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멀쩡한 가방들이 지금 쌓이고 있어. 옷 좀 좋아, 나? 사랑했나? 이거 제가 왜 샀냐면요. 제가 좀 있으면 일본 출장을 가요. 왠지 그런 데 가면 화려한 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메려고 샀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나름 귀엽지 않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키링 달아주면, 키링 달아주면 너무 귀엽겠다. 내가 너의 키링 박스가 있지요? 구독자 주인분이 선물해주셨던 이 키링 하나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로 너무 귀엽다. 나 일본 가서 이거 메고 다닐 거야. 이거 너무 귀엽잖아. 박수 소리가 너무 컸어. 지금 다 자고 있거든요. 아까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이렇게 드는 핸드백이거든요? 화면에서는 완전 핑크색인데 실물로 보면 인디 핑크색이거든요? 요렇게 들고 다니는 요런 느낌의 가방이고요. 얘는 그렇게 싹 마음에 들진 않아. 얘가 더 귀엽지 않나요? 근데 얘가 더 퀄리티가 있기는 해. 근데 저는 더 귀여운 걸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어차피 이거 뭐 퀄리티 있어봤자 쉬인이잖아. 근데 저 진짜 짜증나는 게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만해요? 나 귀여워요 귀여운데 얼마나 조그만한 거냐면 제가 이 똑같은 디자인을 예전에 알리에서 500원 주고 산 적이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크기 차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얘가 훨씬 비싸거든요? 얘는 진짜 한 6,000원 넘게 줬거든요? 퀄리티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은데 왜 크기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대체? 왜 완전 미니미 사이즈예요 이거? 작아가지고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요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갑자기 맘에 들여졌어. 가방은 귀여워야지. 귀엽고 조그만해가지고 요렇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 괜찮을 거 같아요. Next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약간 털 가방 놓칠 수 없잖아. 예쁘다. 괜찮죠? 느낌 괜찮죠? 느낌 괜찮아. 근데 이게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자크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어느 부분에 이게 고리가 있는지 잘 안 보여. 겨울에 들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이게 털이 한 두 가지 종류가 섞여 있어가지고 더 뭔가 싼 티가 덜 나는 거 같아요. 다음부 털인데요. 뭐야? 나 이거 진짜 맘에 들어. 이렇게 똑딱이로 열리는 형식이에요. 안에가 약간 가죽처럼 돼 있거든요? 이 모양이 유지가 엄청 잘 돼요. 이게 크로스로 메고 다니라고 한 거 같은데 이건 싼 티 나니까 세 버리도록 할게요. 키링 달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요런 가방입니다. 이렇게 메고 다니는 너무 귀엽다. 겨울에 메고 다니기 너무 좋겠다. 그러면은 말이야. 키링을 달아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도 팬분이 주신 키링이거든요? 요렇게 달아주면 진짜 너무 귀엽죠? 겨울에 패딩 입고 요렇게 메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거 같지 않아요? 이거 진짜 맘에 든다. 저 이번에 쇼핑 뭔가 다 성공한 거 같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인생에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나 이제 약간 보는 안목이 생겼나 봐. 마지막입니다. 옷 좀 좋아. 이것도 이렇게 멀쩡하니 예쁘게 생겼어. 이거 보세요. 완전 괜찮죠? 완전 괜찮죠? 완전 괜찮죠? 완전 괜찮죠? 가방 쇼핑을 전부 다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맘에 드는 건 요 키링 달아준 요 핑크색 가방이랑 8만원인가 얼마 주고 샀던 요 가방 아주 마음에 듭니다. 쇼핑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더 맘에 드는 거 점점 제가 쇼핑에 성공하고 있는 거 같지 않나요? 보는 안목이 좋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 솔직히 이 정도 쇼핑했으면 보는 안목이 좀 좋아질 때도 되기는 했죠. 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결혼식에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